설악산 첫 단풍이 오늘 시작됐습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설악산 정상부에 20%가량이 물들어 단풍이 시작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입니다. 설악산 단풍은 약 80%가량 물드는 다음 달 19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상청은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사진과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, 주요 사내 전경사진을 제공합니다.